두고삼아이씨 두고삼아이씨 그리고 두고삼아이씨 ult 맨날 공부만 해서 그런지 인종은 어렸을 때보다 감기에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아를 정도로 몸이 허약한 체질이었는데요. 게다가 충둥이 말년에 봉조 부었을 때 세자 인종은 충둥역을 떠나지 않으며 지극히 간호하느라 더욱 공간을 해쳤습니다. 인종은 꼭 충둥에게 올릴 약을 먼저 막고 왔고 처음에는 잠을 떠나 못 자는 정도였으나 충둥이 점점 비굴했다 아예 옷을 벗지도 않은 채 계속 충둥을 간호했으며 이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인종은 이미 처음 즉위했을 때보다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는데 충둥의 제사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음식을 거부하며 더욱 공을 복사시켰습니다. 원래 조선에서는 유교의 예법에 따라 상중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 후에도 3년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인에 몸을 상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이미 세종이 입원하고 7일 후에는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내려갔는데요. 왕들 중에는 종종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 좀 더 예법을 지키고 했으나 얼마 안 나서 다들 무기를 먹었죠. 근데 인종은 어째서 없이 끝까지 음식을 거부하며 심지어 충만 마시고 소금과 간장조차도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식사를 통제하다보니 인종은 즉위 2개월만에 그래서 외모가 수정...